자, 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부장입니다. 박태핀입니다. 팀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 하트? 자, 우리 토끼 하트 할까요, 토끼 하트? 토끼. 하트의 귀. 우리 어린이. 자, 우리 고라튼 할까요, 고라튼. 자, 우리 꼬마침할까요? 꼬마침. 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알았다. 자, 우리 귀여운 포즈 알아요, 귀여운 포즈. 귀여운 포즈 알아요, 귀여운 포즈. 감사합니다.